숨이 막힐 듯한 풍경을, 말문이 막힐 듯한 절경을, 우린 살면서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무대는 사막에 오뚝 솟은 도시 두바이. 사람들은 중동 제1의 금융도시인 이곳에서 쾌적한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 흐르는 아름다운 운항. 관광객들을 밤마다 황홀하게 만드는 이국적인 댄스. 복잡한 도시를 한걸음 벗어난 그곳에는 모래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럼 절경 속으로 떠나볼까요? 두바이를 둘러보는 여행. 오늘은 신의 중심간을 벗어나 잠시 교회를 걸어볼까 합니다. 어? 저 탑은 뭘까요? 멋진데요? 누군가 계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건물은 뭐예요? 안을 구경하는 건 어렵겠죠? 감사합니다. 뭔가 주의사항이 있나요? 빌릴 수가 있네요. 빌릴 수가 있네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아바야로군요? 자, 이제 모스크 안으로 들어갈게요. 실례합니다. 건물 안도 훌륭하네요. 와, 넓다. 눈부신 장식입니다. 이곳에서 기도를 하는 건가요? 남녀가 따로 하는군요.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입니다. 모두가 속속 모이기 시작합니다. 외국인이 많아 이슬람의 색깔이 많이 사라졌지만, 두바이는 명실상부한 이슬람 국가. 기도 시간은 아주 소중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모스크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낸 후 다시 거리 산책. 이 근처에는 규모가 큰 주택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집에 사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근처를 산책하는 중인데, 아주 멋진 집인 것 같아서요. 만약에 시간이 되면, 내 집에 오세요. 정말요? 이렇게 갑자기 괜찮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실례할게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가까이서 보니까 더욱 멋지네요. 와, 럭셔리한 조명 화려한 샹덜리에네요 그렇군요 거실 인테리어도 아주 멋스러워요 네 2층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왠지 집이라기보다는 궁전 같은 분위기예요 샹덜리에를 위에서 보니까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와, 호텔의 스위트룸 같아요 방은 전부 몇 개가 있나요? 상당히 많이 있네요 아, 그렇지 않아요 어? 녹색 방? 여긴 어떤 방인가요? 결혼식이요? 그런데 왜 결혼식을 주제로 한 방을 만드신 건가요? 그렇군요 그렇더라도 집에 이런 방이 있다는 건 정말 로맨틱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이름이 뭐예요? 샹덜리, 14살 반가워요 샹덜리야, 집이 너무 근사해요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죠? 여성 전용이라고요? 빨간 소파에, 천장에는 꽃그림 샹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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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 네, 좋아요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샹덜리, 샹덜리, 바쁠텐데 미안해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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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른 종류의 주스 같네요 그럼 전 망고 주스를 마실게요 갑자기 방문했는데 주스까지 대접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 잠시 질문드려도 될까요? 왜? 좀 실례되는 질문이긴 한데요 이 집을 짓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렇군요 이곳에서의 삶은 어떠세요? 두바이에서 특히 경치가 아름다운 곳은 어디인가요? 두바이에서 특히 경치가 아름다운 곳은 어디인가요? 두바이에서 특히 경치가 아름다운 곳은 어디인가요? 사막이라고요? 사막이라고요? 정말 가고 싶어요 20년 전에 다 사막이 없는데요 여기가 다 사막이 없지요 상상이 안돼요 상상이 안되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꼭 가볼게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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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벌써 해질려키네요 아름다운 사막 내일 갈 곳이 정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두바이를 둘러보는 여행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향하는 곳은 두바이 사막 어제 방문했던 대저택의 아우메드 씨가 알려주신 사막 투어에 참가했습니다 두바이 중심부를 벗어난 시간 오후 3시 가이드님 말씀이 때마침 사막의 일몰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하시네요 아, 벌써 도로가 없어졌습니다 어? 차가 멈춰있네요 도착한 걸까요? 네 타이어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가이드님, 고장인가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 깜짝 놀랐어요 굉장한 모래 오프로드 스릴이 넘치네요 정말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겠어요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기분이에요 이번엔 정말 도착한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몰이 가까워진 듯합니다 모두들 즐거워 보이는데요 파우더 같아요 보슬보슬합니다 엎드려 눕고 싶은 기분 이해합니다 일어나셨나요? 모래 위는 걷기 힘들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모래산 정상까지 가고 싶은데 바람이 강해서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않네요 어? 뭐가 보일까? 안녕하세요 하이 재밌어요? 씩씩하네요 얏 부드러운 모래 위로 석양이 반사되어 대지가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 거리도 옛날엔 이런 풍경이었겠죠? 일대를 뒤덮은 모래바다 두바이의 그리운 풍경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몰 후 지평선에 내려앉은 희미한 빛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합니다 저것은 무엇일까요? 텐트네요 왠지 아라비안 나이트 속 세계 같아요 이곳은 뭐하는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요 오 마이 갓! 너와 함께 만나서요 제 이름은 누라 저는 벨리댄서요 벨리댄서요? 벨리댄서요? 네! 벨리댄서요? 벨리댄서요? 네! 벨리댄서요? 네! 네! 꼭 보러 가고 싶어요 네! 꼭 보러 가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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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모두들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여기 앉으면 되겠어요 등장했습니다 등장했습니다 상당히 요염한 분위기네요 승우 거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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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왕이 매일 밤 은밀하게 즐겼다는 밸리댄스 왠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눈부신 아침입니다 다음날 찾아온 곳은 수상 비행기를 타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대하고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비행기군요 맑은 하늘 비행의 최적의 날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앉을게요 기대됩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을 하늘에서 바라본다면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드디어 두바이 상공으로 두바이 상공으로 저건 유명한 팜 아일랜드네요 야자나무 모양을 본뜬 인공의 섬 푸른 바다에 새하얀 야자가 떠 있습니다 사막의 빌딩 숲과 바다의 매립지 인공미의 절정이라든가 인공미의 절정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 곳은 바다의 세계지도 모양으로 건설된 300개의 인공섬 더월드 그리고 이제 곧 나오겠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주 할리파 사막의 마천루 장관이네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듯 모래 위에 사람이 만들어낸 절경입니다